진녀를 먼저 얘기하고 이 진녀가 말을 떠난 진녀, 말을 의지하는 진녀 두 가지로 설명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은진녀, 진녀는 본래 말을 떠났다,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기다, 이걸 밝힙니다. 일체의 언설이 일체의 말로 설명하는 것은 세상은 특히 불교에서는 사바세계를 음성교체를 하잖아요. 음성교체, 말로서 가르친다, 말로서 의사를 소통시키고 뜻을 전하고 그래서 사바세계를 음성교체라 합니다. 환경에 보면 천상 여러 세계의 교체가 다른 빛으로 교체를 삼는 세계도 있고 향으로 교체를 삼는 세계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죠. 또 비가 내릴 때, 천상에서 비가 내리는데 이 현대과학으로는 안 맞죠. 하여튼 이 비를 뱅기로 보는 천상도 있고 또 비를 음악 소리로 보는 그런 천상도 있고 우리 빗방울 비를 말입니다. 그 다음에 향기로 보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전부 그 나라의 조건에 따라서 말하자면 하나의 사물이 다르게 인식된다 할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체의 언설이 거짓된 이름이라 실체가 없으니 실이 없으니 말은 말일 뿐이다. 다만 망념을 따를지언정 망념에 따라서 말이 있는 거예요. 다만 망념을 따를지언정 불가득권이라 과에 얻을 수 없는 까닭이니라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망념을 따를 뿐이다. 언진여자도 진여라고 말하는 것도 이 말이에요. 언진여자도 진여라고 말을 한 것도 영무유상이니 또한 상이 없으니 이게 진여다 내놓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불가피하게 진여라는 말을 썼지만 이게 진여다 하고 딱히 집어낼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이 언설지 극으로 이런데 말하자면 언설의 극이라면 말로 불가피하게 말로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극한적인 상황에 이르러서 이런 뜻이죠. 언설의 극으로 말을 인하여 말을 보냄이거니와 이 언진여라고 진여에 대해서 말을 떠났다고 말하는 것은 말을 떠났다는 이 말을 함으로써 진여가 말을 떠난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말을 인하여 말을 보냄이거니와 말로서 말을 보냈다 없앴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차진여체는 이 진여의 본체 진여의 체는 무휴가게니니 가히 보낼 수가 없음이니 진여는 그대로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진여를 못 보내느냐 다음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래서 일체법이 이 세상 모든 것이 이 말이에요. 일체법이 모두 다 진인연고며 다 진여할 때 앞글자 진이다. 진인연고며 또한 가히 세울 수 없으니 특별히 세울 수가 없어. 이 진여를 어떤 특별한 자리에 놔놓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세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법이 모두 한 가지로 여인연고니라 일체법이 모두 똑같이 진여할 때 뒷글자 여인연고니라 여여하다 할 때 다 한 가지로 여인연고니라 이현진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땅히 할라 당기하라 일체법이 법 자체 불가설 불가념일세 일체법이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일세 가히 말할 수 없고 가히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고로 이름하여 진여라 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냥 진여 참되고 한결같다는 뜻의 말 진여라 하나니라 진여라는 것은 말로서 설명할 수 없다 진리의 당체니까 진여가 진리의 당체 곧 진여가 이제 이게 각이죠 곧 깨달음 이걸 이제 정부에서 말할 때는 불성이라 말하고 어부에서 말할 때는 법성이라 말합니다. 그의 여러 가지 경전에 따라서 이 진여를 하원경에서는 아까 말한 일진법계라고 원각경에서는 그냥 원각이라 하고 금강경에서는 이걸 그냥 반해라 하고 능경에서는 우리 유력과목 갖고 말할 때는 연예장 묘진여성이라 하고 그렇죠 법학경에서는 이게 일성이죠 이게 일성 열방경 같은에서는 이걸 한성품 일성이라 해요 열방경 대의가 의진상의 일성이거든요 진상을 의지해서 한성을 나타내는 거 불성 그게 진여예요 진여라는 것은 말로서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비유하면 이건 교재 갖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실로 내용을 대충 본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복습하는 뜻에서 한 번 더 읽는 것도 좋으니까 해설한 것도 간단히 읽어 넘어가기로 합니다 그것은 음식의 맛을 아무리 말로 설명하여도 말 자체가 마실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음식은 해로 직접 맛보야 되는 거잖아요 달다 쓰다 설명을 듣고 맛을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리하여 진여는 말과는 동떨어진 것이라는 뜻으로 편의상 말을 떠나 있는 진여 곧 이은 여의를 읽자 이은 진여라 한다 말이 미치지 못하는 겐지 흔히 뭐 절언어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길이 끊어졌다 선어로게 자주 나오는 말이죠 매일 심행처 마음이 가는 곳이 없어졌다 소멸됐다 말이 미치지 못하는 겐지 그 속에 법의 본체가 여여한 모습으로 가탈력자 두 개 여여하다 여여하단 말은 본래의 모습이 조금 더 달라지거나 변화지지 않고 또 어떤 움직임이나 이동이 없는 걸 두고 포연하는 말입니다 여여한 모습으로 어떠한 상황적인 상태 이 세상은 상황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상황 지금 행편이 어떻느냐 그런데 이 상황적인 상태를 완전히 초월하여 있다는 것이 이게 진여란 말이에요 이게 상황은 뭐예요? 시간을 갖다 대야 되는 거 아니요? 시간을 갖다 대고 또 장소 공간을 갖다 대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기사를 쓸 때는 언제 어디서 이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떤 행편이 어떻게 전개되어 있느냐 내용이 있다 이거예요 상황의 내용 그런데 진여라는 것은 그 상황의 내용이 없는 겸 시간적인 걸 초월해 버리고 공간적인 걸 초월해 버리니까 상황적인 상태가 나타나기 이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적인 상태를 완전히 초월하여 있다는 것이다 여여하다는 것은 본래의 완전성 완전한 모습 완전성 그대로 아무런 변화나 조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걸 여여하다 건강경에도 여여부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법을 쓰라는가 여여부동하게 쓰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본 그대로의 어떤 상황을 벗어난 것은 설명이 불가능하고 도저히 파악 불가능한 것이지만 부득이 진여라는 이름을 붙여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그게 이현진여의 뜻입니다 이 진여는 대성불교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말이다 이 대성에서 소성에서는 진여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안경 같은데 진여라는 말이 안 나오죠 안경 같은 데는 주로 무상이라는 얘기 고라는 얘기 공이라는 얘기 무화라는 얘기 안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네 가지 단어가 이것입니다 무상, 고, 공, 무화 이 진여는 대성불교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말이다 범어 타타타 이게 원래 여여인데 여여 10호에 제일 먼저 여여가 있잖아요 타타카타타가 빠졌죠 범어 타타타를 번역한 말로 우주 만위에 두루 미쳐있는 상주 불변하는 항상 그대로 있으면서 변하지 않냐는 상주 불변하는 본체를 말하는 것인데 이건 사유의 세계를 넘어서 있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못 미치는 세계 사유의 세계를 넘어서 있어 사상 개념으로 파악되지 않는 것이다 불교를 이제 학문적으로 혹은 학술적인 같은 말이죠 그럴 때는 무슨 사상이다 하음사상이다, 법화사상이다 갱전을 가지고도 법화사상은 주로 천태사상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각 자체는 사상이 아닙니다 불교의 깨달음 자체는 사상이 아니에요 어떤 개념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진열을 달리 표현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불성이라 할 때는 중생의 본성 자리를 두고 하는 말이고 법성이라 할 때는 사물이 존재하게 된 본성을 두고 하는 말이 된다 다시 말해 진열을 중생 쪽 정보 혹은 근신이라고도 하죠 혹은 근신에서는 불성이라고 사물의 쪽 의보, 기계라고도 합니다 에서는 법성이라 한다 그렇다면 중생들이 어떻게 해야 진열에 들어갈 수 있는가 만약 일체법이 비록 말로서 설명을 하지만 설명될 수 없는 것이 있으며 생각하여도 생각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 줄 알면 진열에 따르는 것이며 망령된 생각이 떠나가면 들어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게 다음 말은 이 번역을 한 건데요 문화를 물어 가로대 질문을 하겠다 문 놀아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만약 이와 같은 뜻일진데 진여가 말을 여인 것이라면 모든 중생들이 여러 중생들이 제 중생 등이 어떻게 수순하여서 어떻게 따라하여서 수순은 따른다 능이 들어가는고 능이 진열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감을 얻는다 이 말이 들어가는고 다백하로대 만약에 일체법이 비록 말하나 능설가설이 없으며 능이 설하고 가해 설해질 것 능소관계로 말하는 겁니다 설할 자와 설해질 대상이 없다는 거죠 능설가설이 없으며 비록 생각하나 여기도 마찬가지 능력관념이 없는 줄을 알면 진여가 이체 모든 것을 초월했달까 그 이치를 알면 능설가설 능력관념 뒤에 가짜는 설한다 능설은 능이 설하는 사람 그러면 가설은 설해지는 것 그 얘기되어지는 대상이죠 뒤에 말도 같은 말 이런 걸 능소관계라 말하죠 능소 이것이 이름이 수순이며 만약에 염을 여이면은 망염을 여이면은 이름이 들물어듬이 된다 들어감이 된다 망염을 그래서 선회도 육교당경 같은 게 뭔가 무념 아닙니까 무념을 종기로 삼았잖아요 가나하는 게 뭐 무념하기 위해서 무념이 되기 위해서 하도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 대성수행에 있어서는 이 무념의 경지가 진여에 들어간 경지다 이렇게 이제 이 기시론에서는 분명히 그걸 밝혀가지고 이제 말해 놓은 거죠 말을 여인 진여에 깨달아 들어가려면은 말을 여이고 생각을 여인 경지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얻는 게 직관 직관 상대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상황적인 것은 생각이 일어나서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다 불교는 이 생각을 이걸 말하자면 여여야 된다 그래야 도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파스칼 77색이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나는 생각한다 꼬로 나는 존재한다 사실 존재하는 것은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존재한 기거든요 생각이 일어나면은 생사가 있는 기고 생각이 안 일어나면 생사가 없는 거이라 어록에 그렇게 나와요 연기연멸이적 생산이라 이런 말 나오거든요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멸하는 이것이 낳고 죽는 생사 운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 특히 동양사상에서는 생각 이전으로 돌아가라 이런 거예요 서양에서는 그게 아니여 생각하는 이 자체에서 현상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이걸 이제 어떤 뭐 연구 대상이랄까 목표로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여의 세계는 의식의 생각이 떠나 있는 곳이므로 의식의 망념이 사라질 때 진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선도 결국 의식 중지 아닙니까 판단 중지 선 할 때 선 사유수가 뭐냐 선 나 선 나 이게 판단 중지예요 생각이 멈춰야 된다는 일의 얘기예요 그래서 치문 같은데도 우리 강원에 처음 치문과에 배우는 주과목이 치문 아닙니까 식신명을 제일 강조하거든요 마음을 쉬라 쉬라 쉬하되 푹 쉬 봐야 되거든 근데 요새 이 시대가 못 쉬는 시대거든 심오 내가 남한테 뒤진다 생각하잖아요 심오 심오 내가 떨어져 버린다 내가 강원에 있는데 서울대학을 나갔다는 학인 하나가 왔어요 치문반에 공부를 합디다 나는 이제 그래도 뭐 꼭 일류대학에 있는 건 아니지만 서울대학 정도 나왔으니 공부를 잘하려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적응을 못하고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내밑에 강원에서 졸업한 사람 중에 옛날에 그 신문에 널린 서울대학 출신이 여덟 명이 한꺼번에 출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명이 통도사에서 뭐 5, 6년 됐네요 내밑에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적응을 못해요 성가에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오늘 처사한테 가서 이제 뭐 참성 공부를 한다 사고 요 학생은 그 학생 아닌데 여덟 명 같이 출가했던 학생은 아닌데 침문반에 적응을 못하고 그냥 한 6개월 남짓 있다 나가버려요 나가버리던만은 남방불교를 해보겠다고 비파사나 있잖아요 태국인가 뭐 이런 데 가가지고요 한 1년 남짓 있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뭐 올해도 안 잊고 한 1년 남짓 1년 몇 개월 있다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장이 주장이 하나 생겼어요 비파사나를 해야 된다 비파사나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해온 이 가나선 이거는 힘들어 못한다 가나선 해가지고 이 성취하기가 어렵다 근데 그 사람이 물론 뭐 사회 학력은 좀 좋은 점이 있지만은 절에 들어온 지는 얼마 몇 년 안 됐잖아요 아직도 3위잖아요 근데 뭐 비파사나 비파사나 맹상센터를 하나 세운다고 막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못마땅해서 옆에 확인되는데 허허 참 삭도 문이 안 마른 사람이 벌써 뭐 하겠다고 설치 마음을 푹 신호고 시작해야 되는데 쉬지 못한 마음 가지고 시작해봐야 성공 못한다 그렇거든 쉬지 못한 마음 가지고 얼떡이리 봐야 성공 못해요 그래 조금 이따 문 닫아 버렸어요 네가 뭐 한 절에 온 지 뭐 채 한 3년 될까 말까 한 네 뭐 무슨 비파사나 맹상센터 생겨가지고 누가 뭐 집하고 공부하러 지도받으러 올 사람이 많겠느냐 이 말이요 중요한 말이요 한 생각 푹 씌지 놓고 시작해야지 모시고 헐떡거리고 설칠 때는 얼마 뭔가요 그냥 미천 다 드러난다 이 말이요 참고하시오 그런 게 있어요 다음에 이연진요 어언진요 어지할로자 다음에 이제 말을 어지해서 진열을 설명하니까 어언진요라 합니다 다시 또 이 말이요 부차는 또 해도 되고 다시 해도 되고 진열하는 것은 진열한 어언설 분별하면 어언설을 의지에 분별하면 말을 어지해서 분별한다는 말이 설명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말을 어지해 분별하면 설명하자면 두 가지 뜻이 있으니 두 가지 뜻이 있다 진열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뜻을 설명하는데 이게 이제 말을 어지한 진열하고 앞에 의언을 붙여놓고 설명합니다 어떤 것이 둘이 되는가 일자는 일자는 여실공이니 여실이 사실 그대로 실제대로 여실이 공하다 여실이 공한 것이니 구경의 능이 구경의 최후에 가서 끝까지 실을 진실할 때 실은 허의 반대죠 허실 우리 보통 쓸 때는 허라는 말을 먼저 붙이고 허실 허허실실 이런 말이죠 허허실실 백범 김구가 허허실실 잡전을 써가지고 일본 경찰관의 추적을 피해내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백범 일지 백범 김구 선생이 있잖아요 그거 알죠 우리 한때 마곡사에서 스님 생활을 했다는 거 일련남지 그때 원종이었습니다 원종 둥글론자 마루종자 종교할 때죠 어느 날 하나 소개할 얘기가 있어서 생각이 나네요 국무 민비사라 되었을 때 울분을 백범이 타고난 체격이 크더라고요 귀걸이 보통 사람보다 장대했어요 민비가 사내되고 나서 우울분을 이기지 못해 마침 주막에 술 한잔 물어갑니다 술집에 가니 일본 놈이고 하나 와있어요 군인인지 순경인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울분을 이기지 못해 백범이면 주묵을 가지고 일본 놈 한 놈을 때려죽이버립니다 때려죽일 것도 못 되는가 봐 그래 안두희한테 자기도 총살당했잖아 인가법인지 싶기도 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대게 주막기둥에도 국모보수 나라 어머니 국모의 원수를 갚았다 이렇게 써놓고 띡 도망을 가버려요 이내 비상이 걸려서 1인 경찰관들이 딱 수색을 그런데 귀컥에 소나무 참솔까지 타박하게 소나무에 쏙 들어가지 옆에 1인 경찰 지나면서 설마 그 수무신을 모르는거에요 안잡히더라구요 백범일제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절에 가서 피신을 했는 문행이에요 원종 서장을 뵈았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타고난 보살이더라구요 핵무소 생활을 하는데 도산 안창호 아버지라던지 애국지사들이 김구 주석 백범이 감방에 있는 데 매일 가서 사식도 늘어주고 뭐 이래 그러니까 1인들이 그때 유화정책도 쓰거든 애국지사들이 백범 때문에 그렇게 뭐 매일 그 맨해를 가다시피 하고 하니까 이거 골치 아파요 그렇다고 된장사행도 못생하고 이래 이제 뭐 이리저리 옮겨가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맨해를 가서 애국지사들이 사식을 좀 가져갔습니다 밥해간거 이 마을밥 만들어간거 사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백범이 조금 먹더니 양이 좀 많았는데 삼키지를 않고 입에다 자꾸 쥬시 넣어요 입이 보통 사람보다 좀 커요 입에다 잔뜩 음식을 쥬시 했더니 음식을 말을 못할 거 아니여 손가락을 가지고 돌아가시오 가시오 그러고 음식을 잔뜩 입안에 넣어가지고 안으로 감방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창살 하나 옆에 어떤 애국 청년이 잡혀와가지고 거기서 아주 비실비실 몸이 아주 쇠약하고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아주 힘없이 지내는 그 젊은 청년이 붙들로 와가지고 갇혀 있었어요 오라고 손주술해가지고 입안에 자천덕 주시는 음식을 토해내줘요 이거 받아 먹으라고 토해 그 보살이 아니여 왜 음식을 감방 안으로 몽가 들어가거든요 몽가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토해내줘요 그래서 백범이 토해내주는 음식을 그 옆방에 창살 사료에 있던 청년이 받아 먹는 장면이 있더라구요 그런 거 보니 야 이게 불교으로서 말하는 보살 정신 금강경 오가에 나오는 절벽에 나뭇가지에 매달려있는거는 좋게 어려운게 아니고 손을 넣고 떨어질 줄 알아야 대장부다 하는 말이 있거든 그걸 평생 좌우명으로 여기고 살았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허실 때문에 나온 얘기네요 여실공 여실불공 이랬는데 여실공하다는거는 능이 구경의 최후 끝에까지 갔어요 실을 나타내는 까닭의 여실공이라 말하고 두번째는 여실불공이니 여실이 공하지 아니한거 지녀가 공한 맨과 공하지 아니한 맨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실이 공하지 아니함이니 자체의 무르성 공덕을 샘이 없는 무르성 공덕 마모되지 않는 소모되지 않는 공덕을 갖추어 있는 연구니라 그래서 지녀를 공한 맨으로 한번 설명하고 공하지 않은 맨으로 두번 설명합니다 두번째 그릇이 비어있으면 아무것도 안당겼다 빈그릇이라 하잖아요 빈그릇 그게 공한 얘기 꺼내는 거잖아요 이 컵에 아무것도 안 들었을 때는 이게 빈컵이라 하지 않습니까 공한다 빈그릇이다 할 때 그런데 빈그릇이기 때문에 삐어있기 때문에 다른 걸 담을 수 있잖아요 채워진 그릇은 다른 걸 더 이상 못 담잖아요 그러면 비어있는 자체가 또 비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과 불공 차이예요 여실이 공하다 할 때는 그릇이 비었다는 뜻이에요 비어있기 때문에 다른 걸 채울 수 있다 공하지 않게 비지 않게 할 수 있다 그게 불공이에요 여실 불공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말을 여인 진열을 말로서 설명하자면 두 가지 면이 있다 공한 면과 공하지 않은 면이다 진열을 이렇게 공과 불공으로 일단 이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진열을 말을 의지해서 설명하는 대목이거든요 항상 공 불공 열애장도 공 열애장 불공 열애장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더할 나위 없이 실다운 모습이 드러난 면을 공하다고 비어졌으니까 더 이상 불필요한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다 비어졌기 때문에 불필요한 게 이게 실다운 못한 게요 그래서 이제 구경에 실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공안 속에 마모되지 않는 성품 자체의 공덕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빈 그릇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차장 같으면 어떤 차든지 담을 수 있다 그 공덕이 내재되어 있잖아요 성품 자체의 공덕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무루성 공덕 루 라는 말은 번뇌를 가르칠 루 라는 글자를 쓰잖아요 샘이 있다 그릇에 금이가 깨지면 물이 새듯이 무루성 공덕의 무루라는 말은 물이 새듯이 새는 일이 없이 언제나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제 신혈을 공한 면과 공하지 않은 면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음 예 감사합니다.